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저번에 치타덩크 리뷰하고 나서도 느꼈는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이키 덩크로우 니와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니와시가 정원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정원사덩크 아니면 가드너덩크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는 유티드 인피스 그렇게 불리는 제품인데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박스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나이키 제품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수건인지 두건인지 모를 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지가 6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얘기를 하고 먼저 신발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 리뷰하려고 정보를 좀 봤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번에 치타 리뷰하고 나서도 그걸 느꼈는데 치타는 아직도 기린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글 검색하면 거의 기린으로 나오고 해외 유명 사이트에서도 기린으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기린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 기린 아닙니다 그거 치타고요 영상 상세 설명란을 보면 왜 치타인지 써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고 이 제품은 정원사를 나타낸 신발이 아닙니다 이 신발은 정원사가 아니고 정원을 표현한 거고 지금 이 검정색 부분도 데님이라고 표현하는 데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작업복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렇지가 않고요 지금 이 검정 부분은 일단 소재 자체가 데님이 아닙니다 이게 마삼배 그런 느낌이 나는 재질인데 이거는 그 정원사들의 작업복이 아니고 흙을 표현한 거예요 땅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소재를 사용했고요 이 컬러감 같은 경우는 정원 같은 데 뭐 테비가 섞인 흙이라든가 아니면 그늘 같은 데 있는 어두운 색의 흙을 표현한 거고 이 측면의 그린 색개예요 이 부분이 그런 곳에서 자라는 이끼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 베이지색의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한 것도 역시 땅의 컬러와 질감을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는 지금 이 피스마크가 있는데 이 피스마크를 보시면은 뿌리가 있는 나무 형태로 피스마크를 표현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루티드인 피스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용된 이 그린 컬러 같은 경우는 뭐 역시 이끼나 나무를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스티치가 있는 부분은 정원 같은 데에 있는 이제 물결 같은 거를 표현을 한 겁니다 햇볕에 비치면 이렇게 흰색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치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아웃소를 보시면 반투명 소재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뒷부분 로고 이 부분과 이 앞에 발등에 닿는 혀 부분의 로고 모두 자수로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로고 자체가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덩크 제품들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을 많이 보이고요 신발 자체도 그렇게 소재 때문에 그런지 무겁지가 않습니다 제가 컬리지 네이비 리뷰하면서 색상이 반대로 된 제품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리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반대로 된 색상들 같은 경우는 여러 소재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아예 색이 많이 들어간 제품들 같은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 제품도 그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두 가지 색상 들어간 제품들 중에서 그렇게 컬러가 바뀌어 버리면은 우리가 눈에 익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색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컬러가 많이 들어간 것들은 우리가 자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어색하지도 않습니다 이 제품 구독자 분들이 실제로 본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걸 뭐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실제로 보면 예쁠까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 신발 같은 경우에 저는 두 가지 컬러 나오는 요즘 덩크 제품들 좀 질린 분들이라면은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그 수량 자체도 이 제품은 뭐 일반적인 벙고래나 코스트나 그런 거에 비해서 확실히 적은 모델이고 해외 발매도 지금 예정되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나온다고 해도 SE 모델이니까 그렇게 안 많을 거고 디테일적인 부분이나 소재나 컬러감 모두 봐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벙고래 가격 비슷한 선에서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벙고래 살 바야 차라리 이런 거 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제품 사이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덩크 로우 제품들 뭐 벙고래나 코스트나 뭐 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어퍼하고 혀 부분 이 발등에 닿는 부분을 연결하는 박음질 부분이 안쪽으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신었을 때 발등에 좀 자극을 주는데 레트로 제품들하고 같은 사이즈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발볼 없더라도 한 반업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발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업에서 발등까지 높다 그러면 그 이상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개체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두 쪽이 모두 다 그런 거 보니까 다른 제품들도 똑같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 구매하실 때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6개의 배지가 들어있는데 뭐 신발끈에 장식할 때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따로 옷 같은데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정원사들 일할 때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두건 내지는 뭐 손수건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보시면은 일본어로 된 니와시 덩크라고 쓰여진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덩크의 또 다른 이름 노티드인피스가 적혀져 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이벤트 중이니깐요 구독자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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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